레이는 첫 정규 앨범 I have I've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포토타임에는 참석했으나 이후 간담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.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지한 레이가 팬들에게 쓴 손편지를 공개했다. 레이는 솔직히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지금 내가 다이브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손편지를 쓰려고 한다며 손편지를 공개했다. 레이는 첫 정규인 만큼 멤버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. 우리 아이브 멤버가 모두 멋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. 다이브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말했다. 또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.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만약 마음이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곁에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. 그러면서 오늘도 웃음 가득한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기 약속 다이브 사랑해요라고 마무리했다.